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왜? 왜 아니야? 최준호가 아니라 너무 예쁘게. 아직도 애기들처럼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뭐 험할 텐데. 그것까지 또 다른 사람. 여학과 학교들이랑 싸운 적이 없어. 먼저 입국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최수정 하이라구가 정반대일 거야, 우리는. 우리 남편이 뭐라잖아. 최수정만 이렇게 하는 거고. 나한테 얘기해. 야, 야, 우리가 낫다, 우리가 낫다. 미안해, 미안해. 나는 약간 말이 앞서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 나가잖아. 아마 내가 그 사람 말을 한 2만 번 들었을 거야. 야, 나한테 그 사람은 1분.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 언젠가 한 번, 나한테 그런 말 안 돼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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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오. 이, 그, 오. 이렇게 너무 곧게 해도 웬만하면 남성이 이혼할 텐데 내가 그걸 2만 번, 3만 번을 믿고. 아유여까지 써면서 거로는.. 아유여까지. 그거를 내가 버틴 사람이야. 애쓰옵아. 애쓰옵아. 그냥 여기, 그냥 이것밖에 못 보고 내가 지금 약간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서. 완전 일반적으로 막 너무 이상해. 이 사람이 오전 다른 여자를 쳐다본다. 그러면 걔네 죽었어. 여자도 쳐다본다. 정지대상이야. 노절이라고 했지, 노절. 노절이. 오, 너무 재밌다, 진짜. 진짜 너무 재밌다. 너 혹시 듣겠니? 네. 너 이러다가 확 나왔던 것 같아. 부치로, 부치로. 혼자서가 제일 좋은데. 말없이.